봄투데이 무니꼬의 아이폰5 플립 사피아노 카드 지갑형 자요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흰색 천으로 쌓여져 있는데요. 색상은 키티핑크고요. 안쪽에 보시면 가죽제품 관리법과 제품 보증서가 같이 들어있고요. 사출 케이스는 원래 따로 분리돼서 나오시는데 요청하시면 부착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3M 양면 테이프와 같이 들어있습니다. 카드 수납 공간은 총 2곳이고요. 카드를 끼워보겠습니다. 옆쪽에는 지폐 수납 공간이 있으신데요. 지폐를 수납을 해주시면 되고요. 색칠 부분은 투명색으로 되어있고요.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색칠 부분도 핸드폰에 꽁 맞게 제작이 잘 되어있으시고요. 안감 소재는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소재는 1등급 천연가죽 소재로요. 사피아노 가죽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빗살무늬가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빗살무늬의 특징은 마모나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하는데요. 강한지 확인해 보세요. 앞에는 전면 스피커 구멍이 있어서 케이스를 닫고 통화 가능하시고요. 윗면을 보겠습니다. 좀만 програм으로 쓰여주세요.